제290일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 안건처리와 현장 방문도 진행되는 등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17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,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다음 달인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로 개회할 예정입니다.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